작가님? 오리씨 일어나셨어요? 메스크 없죠? 네, 저 소개해줘. 축하드립니다. 임신하셨습니다. 아니, 그럴 수가 없죠. 둘이 따로 말씀 나는 거예요? 아니요. 다시 검사하시죠. 임신이 맞습니다. 잠깐만. 성모 말이... 기적이 일어난 거야? 우리야! 아, 뭐가 없어졌어.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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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산부인과로 가고만 돼. 임신하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부처진 죄송합니다. 여기 앉으세요. 대장환 미신정 род